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구수연 선생님입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캐스트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까먹었을까봐 생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을 하다가 한 10권 정도의 책을 하루에 편집을 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뒤에 이제 수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지겹고 너무 하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나니까 찝찝해서 중간에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고통을 나는 내일도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한방으로 끝내자 라고 해서 결국 이 악물고 그날 끝까지 했었는데 날씨는 바깥에 엄청나게 좋고 벚꽃들은 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산모 성적이 곧 다가오고 있으면서 4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와우! 우리 이제 7개월 뒤면 수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은 건 없는데 할 건 많아 보이고 하기는 또 싫은. 이때가 가장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고민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첫 번째 하면 됩니다. 오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서 자꾸자꾸 미루죠.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룬다고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미루잖아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되게 달콤하지만 미루면 나중에 더 짜증나서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일단은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은 자신만의 매뉴얼을 딱 정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일단 한다. 일단 합니다. 네, 그러면 하게 돼요. 이상하죠? 그럼 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가속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관성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적을 당장 올려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를 풀어가지고 성적으로 딱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리 풀어도 매번 그 자리다. 하지만 조금씩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수치화돼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독서가라는 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에게 사고를 하게 만들고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면서 국어 지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국어의 방식을 이용해서 영어 지문을 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에서 배웠던 논리적으로 이것저것의 개념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문제를 풀 때 막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뿌듯한 감정을 많이 심어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격려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선생님이든 또는 여러분의 학원 선생님이든 또는 온라인 선생님이든 또는 그 기타 등등이 잘했어 하고 등 두드려 죽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한 방에 다 되지 않아요. 작게 작게 여러분들이 실천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커져요. 그걸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내가 공부했었던 태도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올해 똑같이 했다가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도 되게 뿌듯하게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영단을 하나 더 했잖아. 나 엄청 잘한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어제하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의 범위가 있어요. 고민의 범위가 있는데 딱 나누세요.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고민. 해결은 당장 할 수 있다. 그러면 해결하면 돼요. 두 번째 해결 못할 고민. 아 선생님 저 올 1등급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 지금 해결 안 되죠. 이거 해결해야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능력 키워야 돼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 능력 상승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고민 범위가 여러분들이 딱 정하고 난 뒤에는 앞으로 예상하세요. 내가 언제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6평에서 내가 무슨 과목에서 터질 거다. 그러면 그걸 미리 대비하시는 거죠. 9평에서 내가 이게 준비가 됐을까. 약한 것 같아. 그럼 미리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면 시험장에서 실력보다 못 보는 일 발생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내 페이스를 잇는 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다 잡아주시면서 초에 했었던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빠짐없이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것만 잘해도 4월달 잘 버티시면 5월달 6월달은 자동으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6평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잘 버텨주시면 9평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9평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보시면 11월까지 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두 개의 걸림돌 이거를 정말로 잘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 체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효율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고민을 확실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질문도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는 읽었는데요. 다 날라가요. 또는 저는 스킬을 써봤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단 한 문제라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 문제의 방법으로는 다 뚫린다는 식으로 열심히 숙달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능력을 키우면 해결되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고민하고 있지 말고 능력을 키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한다는 생각 자체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제 캐스트 다 봤으니까 끄고 다시 또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러 올게요. See you later.